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증이 이렇게 짧으면서 토끼처럼 앞니가 돌출된 돌출립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돌출립도 없는데 윗니가 많이 보이는 심지어는 잇몸까지 이렇게 노출이 되는 웃을 때 잇몸 보임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대표적인 연예인은 이효리씨 인데요 웃을 때 눈 모양과 더불어 가장 많이 그 이효리씨에게 검색되는 단어입니다 인터넷에 보니 이효리씨 웃을 때 입모양이 시원하고 화통해 보이는데 이는 윗입술이 이렇게 달려 올라가도록 그 성형수술 한게 아닐까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윗입술이 위쪽으로 확확 올라가 잇몸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잇몸이 보이는 현상을 성형외과에서는 거미 스마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거미라는 것은 잇몸이라는 영어 뜻입니다 그래서 잇몸이 보이는 미소 거미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이를 해부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이 분의 얼굴을 분석해 보면 얼굴 상중하 중에서 눈통장에서부터 윗이빨과 아랫이빨의 중간까지의 길이 즉 중안부 긴 얼굴입니다 그 중안부 중에서도 하부쪽 즉 콧구멍에서부터 윗치아까지 빨간선 아래부터 노란선 위쪽까지의 뼈 길이가 긴 얼굴인데요 여기 이 사진의 파란 사각형 부분입니다 여기 이 파란색의 점선 사각형 안에서 인중 길이가 더 짧아지면 더 잇몸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분명 웃는 표정을 짓는다고 사진을 찍은 것이겠습니다만 이효리씨처럼 활짝 웃지 못하는 이유가 웃으면서 윗입술이 위로 당겨져 올라가게 되면 자칫 잇몸 노출이 될까 두려워서 눈썹 표정이 울상에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성의 경우도 웃을 때 윗입술이 위로 말려 올라가지 못하게 표정을 지우면서 입꼬리만 올리려다 보니까 흡사 썩쩍 같은 표정이 되었는데요 이 여성분의 경우도 웃는 표정에서 치아는 거의 다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윗입술이 위로 더 말려 올라가게 되면 잇몸이 노출이 될까봐 입둘레 근육을 잔뜩 긴장시키면서 윗입술이 위로 모달라가게 하느라고 뭔가 어색한 웃음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안부 긴 얼굴에서 중안부 골격을 축소하는 방법은 상악골을 이 빨간 라인의 두 군데를 절단하여 중간 부분의 뼈를 제거한 다음 아래쪽의 치조골을 위로 올려 붙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여기 콧구멍에서부터의 윗입발까지의 상악치조골 자체는 성형수술로 줄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 왼쪽에 녹색 화살표 길이에는 잇몸뼈 그 속 안에 치아의 뿌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파란 사각형의 그 해부학을 세분화하여 보면 위쪽에는 노란 점선 사각형의 인중피부가 있고 그 아래에 분홍 사각형의 입술이 있으며 그 아래에 흰색 치아가 보이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분의 경우 윗입술이 위로 딸려 올라가면서 잇몸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악치조골의 뼈가 길지 않은데도 잇몸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엔 콧구멍에서부터 윗입발까지의 뼈 길이가 긴 편임에도 입술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도톰하게 되어 길어 보이지가 않는 얼굴 비율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두 눈동자와 윗입발의 삼각형을 그려보면 중안부도 길고 콧구멍에서부터 윗입발까지의 뼈가 길매도 불구하고 그닥 길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입술의 볼륨 때문입니다 즉 이 파란 점선 사각형의 상악치조골 뼈가 길고 커서 웃을 때 잇몸이 보인다고 할 때 인중을 길게 하여 잇몸을 감추는 것보다는 인중 길이는 그대로 놔두거나 혹은 오히려 더 짧게 하면서 입술을 두껍게 한다면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걱정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입술이 도톰해지면서 예쁜 얼굴이 되는 비율입니다 이효리씨가 웃을 때 잇몸이 보이더라도 예쁜 이유는 입술이 두꺼워도 홍두깨 같지 않고 안젤리나 졸리와 같은 비율이 되는 조건 즉 코 옆 거짐이 완전 융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경사졌던 비숭각이 이렇게 바로 세워지면서 윗입술이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인중 각도가 뒤집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가 연예인 비숭각도를 만드는 무용인종 귀족수술 패키지의 기본 개념인 것입니다 오늘은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점은 상악걸의 뼈의 길이와 인중 살 길이의 부조화로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를 인중을 늘려서 조절하게 되면 흡사 원숭이 인매가 되므로 이 코 옆 거짐을 윤기시켜서 입술이 두꺼워져도 밉지 않은 비율을 만들므로 인하여 예쁜 웃는 표정을 찾아준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